자 요 종목이 이제 다음주에 강하게 시장을 달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66탄 인데요 7월달에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한테 전부 다 추천드린 종목인데 지난주에 약 19%까지 급등을 한번 했어요 요 구간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금액조정 기간 조정을 다시 한번 받았죠 이제 다음주에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직전정거전 48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5000원까지 강하게 반등권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8월 초까지 7월 말일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셨던 분들 3200원대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거의 뭐 80% 많게는 1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은요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4500원을 돌파 시도를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에 4500원을 돌파 를 하면은요 오버슈팅이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고 후원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7월 초에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 또한 뭐 물량매집을 꽤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이 이제 아주 이제 궁금합니다 내일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그래서 45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은요 단기적으로 뭐 한 50% 다음 주에는 뭐 50% 많게는 뭐 70% 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4500원대가 강한 매물벽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면은 그냥 5000원 오버슈팅은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서 큰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물량매집을 꽤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인데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급등조 좋아하시는 분은 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아까도 제가 몇 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166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려도 무조건 다음 주에 물려도 이 종목은 쫓아 붙으시면 시간만 지나가면 틀림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종목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 몇 탄 이렇게 제가 정확히 지금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요런 종목만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거의 180%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이고요 추경 매수는 제가 시험 분석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종합주가가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을 때 전저점이 3800원이거든요 3800원에서 6000원까지 밖에 못 올라가고 주가가 지금 빠져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60% 가까이 65%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분으로 30% 넘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죠 자 요런 종목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68탄이거든요 168탄 저가에 매수 들어가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으로 매수 들어가시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업력이 지금 40년이 넘은 기업인데 단 한 번도 손실이 영업이익이 손실이 난 적이 없는 이런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요 2011년도에 바닥에서 4,000원의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2만 5천원까지 홀딩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 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4,000원의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2만 5천원까지 홀딩을 했으니까 이건 뭐 대단한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급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고요 이 종목은 이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급락을 한 거고요 저희 카페에서 정확히 2만 5천원에 세택 차이로 고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고점을 잡아 드려가지고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었고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 5년 6년은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시험 분석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 자산이 없는 분들 이런 종목은 빨리 오르면 안 돼요 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올라봐야 내가 매수할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 주식시장은요 아주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그냥 꾸준히 하루 일당 5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만원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조건 하루에 5만원 10만원 3만원씩 이렇게 알바를 하더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주워 담으시는 겁니다 매일 주워 담으시면 지금 현재가가 약 4천원 4천 5백원대인데요 이 종목은 다시 2만 5천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대박 아닙니까 그냥 700% 500%는 거저 주워 먹을 수 있는 아주 믿을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력이 40년이 넘는데요 40년 동안에 단 한번도 영업이익이 손실이 난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중장기 투자하시면 1년이든 2년이든 돈이 생길 때마다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재산이 5배 그냥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68탄입니다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 이 종목은 빨리 급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일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168탄 자산이 많이 있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종목을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거의 바닥에서 6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0탄입니다 170탄 잠재자산이 만원짜리인데 지금 현재가가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확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잠재자산 대비 다소토막 난거 아닙니까 다소토막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뭐 이 종목 전저점 깨트리면요 이거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물려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입니다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2,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초대박이죠 이런 종목 저건 뭐 한 거의 1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요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아주 좋죠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지금 자동차가 지금 핫 이슈 아닙니까 하자 이번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3탄입니다 현재 바닷가가 지금 3,000원인데요 현재 바닷가가 지금 3,000원인데요 3,000원 대비 지금 현재가가 3,600원이니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왜 핫한가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이 굉장히 뭐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미래 선도사업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이 종목에 대한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173탄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지금 반복을 하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적자폭이 약간 좀 커져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것만큼 이제 이미 주가는 현재가에 녹아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잠재재산이 만원이 넘는 종목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요런 종목이 더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많이 올랐죠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174탄인데요 지금 340% 정도 지금 급등 원래는 지금 400%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 60% 반납을 하고요 지금 340% 가량 지금 지지를 받고 조정을 받고 다시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저희가 회원님들 지금 강력하게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 종목은 추천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220% 올랐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저희 카페에서 지금 50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20% 까지 급등을 해서 지금 상승분을 지금 약 한 40% 지금 반납을 하고요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조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테마가 불게 되면 직전 정거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제가 이 종목을 최초에 추천했을 때 얼마에 추천을 했는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잠재자산 대비 8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주에 다음주 7월달에 계속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다음주에 한번 강하게 반등권이 오게 되면 지금 현재가가 3,500원 정도인데 5,000원 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한 60% 이상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7월달 내내 금액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죠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가가 양봉으로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4,500원을 돌파하면 5,000원 5,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다음주에 한번 늦어도 늦어도 뭐 7월 말일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60% 70% 이상 강한 반등권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구요 7월달 내내 제가 추천을 신규 회원들한테 후원하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 또한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지금 600%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추천 800원에 추천드렸는데요 지금 뭐 4,000원이 넘어가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80도 각도로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220% 이것도 260%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요 구간에 한번 수익실현 하고요 수익실현 하고 나머지 이제 원금을 다 뺀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자 바닥에서 4,0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4,0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요 구간이 150%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150% 150% 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자 내가 4,000원에 매수를 해서 100% 정도 오르면 100%가 요정도 금액이거든요 요정도 자 여기가 100% 인데요 요 구간에 전량 수익실현 하는게 아니라 내가 1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자 그러면 내 수익금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 원금을 뽑아먹고 나머지는 그냥 강력하게 홀딩을 하는 겁니다 500%가 오르든 1000%가 오르든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요기에서 두분이 한분은 뭐 전량 수익실현을 했다가 다시 쫓아 붙었고요 그리고 또 한분은 이제 수익금만 남기고 원금은 다 챙겼습니다 끝까지 홀딩 하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박 주식시리즈 230탄을 전부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끌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대공황 그리고 블랙스완 제2의 IMF 국가부도가 지금 나올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자 1400포인트 종합주가가 찍었을 때 그때서부터 제가 계속 홀딩을 하십시오 라고 시험 분석을 내 드렸고요 아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종이 올 때를 기다렸던 분들은 지금 기회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끝까지 홀딩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휘나레가 오는가 못 오는가는 이제 다음주 월요일날서부터 주가의 흐름이 자고가 되는데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급락 아니면 급등 두가지다 이렇게 시험 분석을 내 드렸고요 그리고서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이미 급락장으로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주가는 상방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를 계속 초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바닥 카페 매수하신 회원님들은 끝까지 홀딩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신규 매수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 매수해 놓고 주가가 빠져도 절대 손절치지 않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끝까지 홀딩을 하시면 대박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한참으로 그러고